오늘은 토끼씨가 asmr을 해줄거에요. 사실 아까 찍었지만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취소해서 다시 해야되요. 언젠지 시간이 안 지나가더라. 유튜브를 해본 asmr은 바로바로 물장난감입니다. 짜잔! 하지만 꼬리야 키워져라. 얼굴이 통통해서 꼬리가 키워지는지 키워지지 않는지 잘 보이지 않아? 미안해 얘들아. 하나 키웠어. 하지만 그 이후로 하나도 키우지 못했다. 얼굴이 통통해서 이쪽은 보이지 않아.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안 들려서 내가 누르는 소리를 들려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미안해. 그냥. 됐다. 이 소리가 차라리 더 듣기가 좋아. 내 수염수단대 맞어. 불 손잡는 소리. 쫙! 하면 초점 왜이래? 아까는 이렇게 잘못 찍히지 않았는데 냉치가 많은 토끼씨야. 아직 이깐 세상에 정우가 못해서 그래. 뒷받네. 뒤집어 볼까? 뒤집어 볼까? 소리는 좋아. 짧은 영상이지만 너희가 이걸로 잠에 잤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흔들어줄게. 뒤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 너와 토끼 귀. 헤드뱅잉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찍어봤어. 여쭈지만 열심히 들어줘. 하지만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결국 빨리 감길 해야돼. 그러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야. 미안해 얘들아. 그러면 길게라도 봐줘. 안녕.